안녕하세요. 저는 어도비에서 일하는 서성후입니다. 오늘은 세그멘테이션의 전략과 팁들에 대해서 공유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의 토픽은 세그멘테이션을 왜 해야 되는지, 세그멘테이션의 세부 기능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도비 애널리틱스에서 세그멘테이션을 잘하려면 어떤 것들을 위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도비 애널리틱스의 세그멘테이션들을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전략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죠. 왜 세그멘테이션을 해야 될까요? 여기 보이시는 그림에 있는 거리에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예를 들어 제가 이 거리에 한 귀퉁이에 있는 상점에서 있는 주인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상점의 주인은 이 거리에 오고 가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내 고객이 될 가능성이 있지, 어떤 사람들이 내 고객이었지, 어떤 사람들에게 마케팅을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모든 사람이 모두 우리 상점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아니니까요. 그것 때문에 왜 세그멘테이션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들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는 누구에게 광고를 해야 되는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할 때 마케팅을 해야 되는지, 누구에게 해야 되는지, 누구를 붙잡고 우리 상점에 오십시오라고 설득을 해야 되는지, 혹은 계속 오십시오라고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때문에 세그멘테이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런 행동이 있는 사람들만 잡아서 세그멘테이션을 잡거나, 혹은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세그멘테이션을 잡거나 할 수도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 혹은 뒤쪽으로 가는 사람들, 어떤 특정한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또 세그멘테이션을 나눠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세그멘테이션을 나누는 방법들은 구체적으로 보면 어떠한 특성을 기반으로 한 Attribute Driven의 세그멘테이션이 있고, 그리고 어떠한 행동을 기반으로 한 Behavior Driven의 세그멘테이션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꼭지로 가지고 있는 세그멘테이션의 큰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섞어서 Attribute와 Behavior를 함께 묶어서도 세그멘테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마케팅 세상에서의 세그멘테이션은 우리가 일반적인 CRM에서의 데모그래픽이나 과거의 행동에 기반한 것들 뿐만 아니라 실시간적이고 시차가 있고 선후 관계가 있는 세그멘테이션까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세그멘테이션을 어둡 애네틱스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더 베이직으로 돌아가서 이 화면은 우리가 굉장히 쉽게 기상 쪽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여기 보면 지점이 있고 날씨, 기온, 강수, 바람 이러한 지표들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구분을 하자면 날씨, 기온, 강수, 바람은 매트릭이고 지점은 디멘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지점별로 매트릭을 보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보는 틀을 상단에서 구별하고 있는데요. 선택을 어디로 할지 어떤 매트릭들을 볼지 혹은 어떤 디멘전들을 볼지 이렇게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볼지 등등을 정하는 것을 세그멘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도베 애너리틱스도 똑같습니다. 이게 어도베 애너리틱스 화면인데요. 여기에서도 제가 마케팅 채널 디테일별로 비즈니크와 유니크 비지터와 페이지 뷰를 봤는데 비즈니크 비지터 페이지 뷰가 매트릭이고 왼쪽에 있는 게 디멘젼이고 상단에 적용한 부분이 세그멘트입니다. 이렇게 매우 직관적으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보는 것과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히 퀴즈를 한번 내보죠. 이 화면에서 세그멘트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총 몇 가지나 될까요? 이 화면 안에서만요. 이게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어도베 애너리틱스의 화면인데 이 안에서 세그멘트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총 6가지입니다. 먼저는 첫 번째에 New Segment를 할 수 있고 단축키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세그멘트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Create Segment를 할 수도 있고 직접적으로 디멘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세그멘트를 만들 수도 있고 혹은 드래그 앤 드랍을 통해서 세그멘트를 여기에다 넣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왼쪽에 있는 패널에서 마케팅 채널 디테일 지금 예시로 마케팅 채널 디테일을 잡았는데 상세로 들어가서 얘를 드래그 앤 드랍을 해서 끌어와서 세그멘트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6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게 그냥 팁으로 간단히 설명을 한 거고요. 이러한 세그멘트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느냐 아까 앞서 보셨던 그냥 일반 리포트에서도 할 수 있지만 코어트에서도 바로 세그멘트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For Out에서도 바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세그멘트를 만들 수도 있고요. Flow Chart에서도 세그멘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그멘트를 만들면 나오는 화면이 세그멘트 빌더라고 하는 화면인데요. 이 세그멘트 빌더 안에서 우리는 세그멘테이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세그멘트 빌더 안에는 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먼저는 제목을 잘 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설명도 잘 적어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세그멘트들을 구별해서 쉽게 검색하고 분류할 수 있도록 태그를 달아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세그멘트를 어떠한 구조로 볼 것인지 컨테이너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히트로 볼 건지 비지트로 볼 건지 비지토로 볼 건지 선택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세그멘트의 어떠한 정의들을 가지고 구성을 할 건지 디멘전을 무엇을 쓰고 매트릭을 무엇을 쓰고 세그멘트의 기존 세그멘트들은 어떤 것들을 써서 새롭게 세그멘트를 구성할 건지를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연산자도 선택을 하고 어떤 값도 놓고 그리고 밸리데이션도 해보고요. 그런 다음에 저장을 하는 거죠. 이 세그멘트 빌더에서 드릴 수 있는 팁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어도버 에너티에서 쓰시는 분들이라면 알고 있으신 분들도 꽤 있으실 텐데요. 먼저는 1번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세그멘트를 밸리데이션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최근 90일 동안에 유니크 비지터 비지트 페이지 뷰가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구간이 있는데 이것은 세그멘트 구성에 따라 조금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데이터 레인지를 세그멘트 구성에 사용을 한다면 데이터 레인지에 적용이 되어서 이 짙은 검은색으로 나오는 부분이 날짜가 변경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여기는 디스 이어 로 세그멘트를 구성하는데 데이터 레인지를 썼는데 그렇게 되면 1번 영역에 세그멘트 밸리데이션 영역에 있는 짙은 검은색 영역이 최근 90일이 아니라 1년 기준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제일 상단에 있는 퍼센테이지도 287% 330% 343% 이렇게 굉장히 넘치게 나오는 것이죠. 그레이 영역 처리되어 있는 부분은 여전히 90일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세그멘트의 컨테이너의 정의 영역을 아이콘으로도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비지터, 비지트, 히트가 아이콘으로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그멘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쉽게 한눈에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그멘트를 구성을 할 때도 우리가 세그멘트를 기본적으로 구성을 하면 그냥 단순하게 세그멘트를 정의한 그대로 나오는데 이것이 알아보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한 세그멘테이션을 좀 잘 하기 위해서 컨테이너별로 이름을 달아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팁입니다. 그리고 세그멘트를 구성을 한 다음에 이것을 다른 솔루션에서 활용을 해야 할 텐데요. 그리고 확장을 시켜서 세그멘테이션을 고도화해야 될 텐데요. 이 세그멘테이션의 기간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세그멘테이션을 구성을 했는데 15일만 활용하고 싶어 최근 60일만 활용하고 싶어 이런 선택들을 4번 영역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그멘트 빌더에서 제일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5번 영역에 세이브 에지가 있는데 기존에 있는 세그멘트를 불러오면 이렇게 세이브 에지가 뜹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세그멘트를 변경을 해서 세이브 에지를 통해서 새롭게 추가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상세하게 세그멘테이션의 컨테이너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그리고 세그멘테이션 빌더 안에 있는 좀 딥한 기능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세그멘테이션 컨테이너는 크게 비지터, 비지트, 히트로 구성이 됩니다. 비지터는 말 그대로 어떤 디바이스로 어떠한 사람들이 도로하는지를 우리가 가장 큰 방식으로 구별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방문자 기준으로 우리가 이것을 보고 싶어 어떤 세그멘테이션을 하고 싶어 라고 할 때 쓰는 컨테이너고요. 그 안에 비지트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방문을 했는데 여러 번 방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여러 번 방문들을 각각의 방문으로만 보고 싶어 한 세션으로만 그 세션 안에서 이루어진 것만 보고 싶어 라고 할 때 비지트를 씁니다. 히트는 그 방문 안에서 구체적으로 일어났던 사건들 하나하나로 보고 싶어 라고 할 때 히트를 쓰는데요. 이 히트는 서버콜 단위로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브라우저에서 일어났던 행동들을 수집을 하는 최소 단위를 서버콜이라고 하는데요. 어떠한 액션이 일어났던 그 서버콜과 일치하는 데이터만을 보고 싶어 라고 할 때 히트를 쓰는 겁니다. 어떤 컨테이너를 써야 되냐 이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 비지터 베이스드로 우리가 컨테이너를 구성을 하면 A 방문자 B 방문자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유니크 비지터는 A 방문자 하나만 나오겠죠. 예를 들어 C에 회원가입 시작이 있다고 하면 그리고 비지트는 두 개가 나오겠죠. A 방문자의 비지들 비지리 그리고 페이지 뷰는 A 방문자의 히트가 비지들에서 페이지 A, B 비지리에서 페이지 A, B, C, D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섯 개가 나오는 거죠. 좀 다르게 컨테이너를 구성을 해서 비지트 베이스로 컨테이너를 구성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유니크 비지터는 A 방문자 이니까 한 명이 그대로 거고요. 그런데 비지트는 비지트 1을 제외하고 비지트 2만 잡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회원가입 시작이 비지트 2에만 있기 때문이죠. 페이지 뷰는 비지트 베이스드이기 때문에 비지트 2의 페이지 뷰를 다 잡습니다. 그래서 네 개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히트 베이스드로 우리가 컨테이너를 구성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유니크 비지터는 A 방문자 하나가 될 거고요. 비지트는 비지트 2인 하나가 될 거고요. 페이지 뷰는 회원가입 시작을 표시하는 C 하나만 잡게 될 겁니다. 조금 더 복잡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제 현실적으로는 서버 콜 단위로 발생을 하는데 아까 앞서서 간단하게 본 것 말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방문 페이지를 제일 위에 있는 ABCD라고 두고 대문자 ABCD입니다. 우리가 측정을 하는 단위들이 페이지 뷰 말고도 동시에 측정을 하는 것들이 이바라든가 풀업이라든가 이벤트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소문자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소문자 ABCD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집을 하고 싶고 우리가 세그멘테이션으로 보고 싶은 것은 소문자 Y 회원가 이벤트입니다. 이런 가정에서 우리가 비지터 베이스드로 소문자 아이를 잡았어 라고 하면 유니크 비지터는 몇 개가 될까요? 그렇죠. A 방문자 B 방문자 2개가 되고요. 그리고 비지스는 A 방문자 비지들 B 방문자 비지들 해서 2개가 아니라 A 방문자 비지 1 과 비지 2 그리고 B 방문자 비지들 해서 3개가 됩니다. 페이지 뷰는 A 방문자 B 방문자가 가지고 있는 전체의 페이지 뷰를 다 잡아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동시에 발생하는 이바프로 이벤트까지 잡는 게 아니라 페이지 뷰를 잡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이제 비지터 베이스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지 베이스드로 한번 내용을 살펴보죠. 그러면 실제 방문 그 자체만 잡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닉크 비지터는 비지터 베이스드와 동일하게 두 개가 되지만 비지트는 실제 그 액션이 일어났던 방문만 잡기 때문에 두 개로 줄어들고요. 비지터 베이스드에 비해서 그리고 페이지 뷰는 그 방문이 일어났던 방문에서 발생한 페이지 뷰만 잡아옵니다. 그래서 8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우리가 콜 세 번째 콜에서는 페이지 뷰가 발생하지 않고 어떠한 이벤트 혹은 트랍 이벤트만 잡았어요. 이때는 페이지 뷰가 발생하지 않았잖아요. 여기는 페이지 뷰가 빠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A 방문자의 비지 1과 B 방문자의 비지 1에서 페이지 뷰는 10개가 아니라 8개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히트 베이스드를 한번 살펴봅시다. 히트 베이스드에서는 그 회원과 이벤트가 시작된 것만 잡겠죠. 그래서 유닉크 비지터 둘, 비지 둘, 페이지 뷰가 두 개가 됩니다. 그러면 아까 앞에서는 풀업과 이벤트만 봤는데 이번에 이바까지 한번 확장을 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이바라고 하는 디멘저는 어떠한 것들을 추적하는 변수로 설정을 할 때 우리가 씁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방문자가 두 번 방문했는데 이바 5번이라는 곳에 서치라는 것들을 수집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방문에서는 이바 5번이 서치인데 페이지 1에서 서치로 했지만 페이지 2에서 브라우저로 브라우즈로 업데이트가 됐기 때문에 페이지 3에서는 브라우즈를 그대로 가지고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방문에서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를 방문했는데 5페이지의 서치를 이바로 수집을 했으면 5페이지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5페이지, 6페이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퍼시스턴트한 속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바를 기준으로 우리가 이바 5번 서치를 컨테이너별로 데이터를 보면 히트 베이스로 봤을 때는 이바 5번이 몇 개가 나오냐? 총 3개가 나오는 겁니다. 페이지 1, 페이지 5, 페이지 6까지. 그리고 비지스는 두 개가 되겠죠. 유니크 비지터는 당연히 하나일 거고요. 우리가 이것이 있었던 비지스를 그대로 다 잡아오기 때문에 페이지 1, 2, 3, 4, 5, 6 다 들어갈 겁니다. 당연히 비지스는 두 개고 유니크 비스터도 하나일 거고요. 비지터 베이스는 비지 베이스와 동일합니다. 여기서는. 또 다른 생각을 좀 한번 해보죠. 어떤 시간 구분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데이터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사이트 섹션 푸드라고 하는 페이지를 본 것을 측정을 하고 싶은데 10월부터 11월까지 3번의 방문이 있었고 10월에 방문했던 그 방문에만 우리가 원하는 사이트 섹션 푸드의 히트가 있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우리가 11월 기준으로 데이터를 볼 때는 이 데이터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지트도 0이고 비지터도 0이 되는데 10월에서 11월 기준으로 보면 비지터는 하나고 비지트는 세 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10월 기준으로 볼 때는 비지트도 하나고 비지터도 하나가 됩니다. 이게 사실 많은 고객분들이 헷갈리시는 부분입니다. 간단히 표로 보면 매우 쉬운데 어떤 타임프레임으로 본인화에 따라서 숫자가 달라지는 부분 때문에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의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넘어가서 조금 더 피처 단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그먼트를 구성하는 컨테이너 영역들에 보시면 옵션이 있는데요. 이 옵션 중에 인클루드를 쓰거나 익스클루드를 쓰거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어떠한 사건이 있고 우리가 그 사건을 포함한 영역만 볼 것이냐 아니면 그 사건을 제외하고 볼 것이냐 선택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세그먼트를 우리가 구성을 했으면 그 세그먼트를 새롭게 매트릭으로 구성을 해서 매트릭 안에 세그먼트가 포함되어 있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비짓만 보려고 했는데 그 비짓이 우리가 원하는 세그먼트를 포함하고 있어서 그 세그먼트 안에서만 발생하는 비짓을 보고 싶어 예를 들어 여기 지금 예시에서는 로그인이 된 사람의 비짓만 보고 싶어 그럼 로그인이 된 비짓은 몇 개야? 라고 했을 때 세그먼트이션을 비짓 위에 적용시켜서 그냥 로그인이 된 비짓만 볼 수도 있지만 아예 그냥 매트릭으로 새롭게 구성시켜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좀 재미있는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까 앞에서 제가 익스클로드, 인클로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싶냐면 60일 전부터 31일 전까지 유입한 방문자를 한번 식별하여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최근 30일을 제외하고 31일에서 60일만 방문자를 보고 싶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세그먼트 빌더를 통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최근 60일은 인클로드 조건으로 하고 최근 30일을 익스클로드 조건으로 했어요. 그래서 60일 동안 있었던 사람들 중에 30일에 있었던 사람들을 제외시킨 거죠. 이렇게 하면 30일에서 60일에 방문자가 나올까요? 아닙니다. 오른쪽 방법은 어떠한 방문자가 제가 여기서 벤다 해결하면 A라는 방문자를 설정을 했는데요. A 방문자가 30일 내에도 방문을 했고 그리고 60일에서 31일 내도 방문했을 경우에는 제외돼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리퀄먼트는 사실은 그냥 롤링 데이트로 마이너스 60일에서 마이너스 31일로 구성해서 리포트를 보면 해결되는 단순한 리퀄먼트인데 그냥 익스클로드, 인클로드를 써야 되나? 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그멘테이션이 헷갈릴 때는 벤다이어그램을 그려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겹치는 비지터가 있는지 반드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서 세그멘테이션 전략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그멘트를 어디에 쓸 수 있을까요? 애널리틱스의 세그멘트는 우리가 다양한 곳들로 보낼 수 있습니다. 애널리틱스 안에서만 옵티마이징을 할 수도 있지만 DMP, 어도비 제품으로는 오디언스 매니저로도 보낼 수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혹은 그것을 통하지 않든 아웃바운드 채널로 보내거나 인바운드 채널로 보내거나 혹은 페이드 광고 채널로 보내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객의 전의 전체에 걸쳐서 세그멘트를 기준으로 끊임없는 연속된 경험을 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커스터머 디시전 전의에서 세그멘트를 구성을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가 디시전 전의는 방문과 어떠한 저관여와 고관여와 구매까지 이르는 걸로 간단하게 디시전 전의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 관여도 별로 세그멘트를 구성을 해볼 수도 있을 거예요. 방문까지만 있었던 고객을 세그멘트 소문자 1로 잡고 내부검색, 탐색, 로그인까지 있었던 고객을 저관여적인 액션이 있었던 것까지를 세그멘트 B로 잡고 설득 전환 단계까지 있었던 예를 들어 애투투 카트라던가 고관여의 액션이 있었던 가격 비교라던가 등등 있었던 액션까지를 데이터를 잡아서 세그멘트 소문자 C로 잡았습니다. 물론 세그멘트 A, B, C는 다 구매까지는 가지 않았던 거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세그멘트를 구성을 해서 세그멘트 간의 비교를 하고 세그멘트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각각의 세그멘트 소문자 A, B, C가 겹치지 않도록 구성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그멘트 대문자 A는 세그멘트 소문자 A이긴 한나 세그멘트 B, 세그멘트 C를 제외해서 구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방문은 했는데 이 방문을 한 사람들이 내부 검색을 하거나 설득 전환까지 간 사람들도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제외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벤 다이어그램처럼 중복되는 애들을 제외해서 세그멘트 대문자 A를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의도한 대로 여기까지만 간 고객 좀 더 멀리 간 고객 굉장히 많이 간 고객 구분시켜서 세그멘트를 한번 구성해 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각각의 세그멘트가 겹치지 않게 될 겁니다. 방문자들이 이것을 기반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 전략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그멘트 A와 겹치지 않는 여집합 대상의 광고를 해서 서드 파티라던가 세컨 파티로 할 수도 있겠죠. 해서 우리 사이트에 방문하지 않았던 우리 사이트와 겹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확장 전략 고객 유입을 늘릴 수 있는 광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세그멘트 A와 겹치는 사람 혹은 세그멘트 A만을 대상으로 리타게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이트에 들어왔는데 관심이 없네 사이트에 들어와서 나간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시 들어와서 한번 알아보고 조금 더 고관으로 이끌 수 있도록 리타게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리드를 널처링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그멘트 B를 대상으로는 캠페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갔으나 고관여적인 액션을 하지 않았던 고객을 대상으로 고관여적인 액션을 오히려 제안을 해보는 거죠. 이런 것도 한번 봐보세요. 이런 것들을 보고 한번 고민해보세요. 이렇게 설득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구매 직전까지 갔으나 구매를 하지 않았던 고객에게는 개인화를 하거나 뭔가의 편의성을 좀 더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주고 혹은 뭔가 할인코드라던가 설득의 여지를 더 해서 개인화를 진행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다른 방법의 전략들을 한번 살펴보죠. 이번에는 리스크 매니지던트라고 불리는 관여를 어떻게 더 관리를 할 것이냐 고객 관여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를 우리가 포인트로 잡아서 세그멘테이션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최근 30일 내에 유입하지 않는 비지터 대상으로 세그멘테이션을 해보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익스클루드, 인클루드 조건으로 예를 한번 이 예시를 가지고 왔었는데요. 이번에는 이 예시는 아까 앞서서 그냥 보여드렸던 그냥 익스클루드, 인클루드를 쓰면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최근 30일에 유입하지 않았던 고객을 그냥 제외시켜버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방문했는데 요즘에는 안 들어오는 고객이에요. 이 고객 대상으로 우리가 왜 요즘에는 안 들어오세요? 라고 마케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인게이지먼트를 늘려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연속적인 액션을 하는 고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그인이라던가 카트인이라던가 혹은 우리가 원하는 액션들이 매번 발생을 하는데 이게 뭐 먼트 단위로 있을 수도 있고 위클리 단위로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코어트 분석을 통해서 연속적으로 일어났던 액션이 일어나지 않을 때 그것을 세그멘트로 잡아서 왜 이 연속적인 액션을 하지 않으세요? 라고 인게이지먼트를 높여나갈 수도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리턴 프리퀀시라고 하는 디멘전이 있는데 어드배네틱스에 그것을 사용을 해서 최근 30일 내라고 가정을 해보죠. 뛰엄뛰엄 방문하는 비지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고객이 다시 방문하는 주기가 하루 이틀 3일인데 어떤 특정 고객들은 어떤 특정 고객들은 일주일이 일주일이 넘어가는 방문 간의 기간을 가지고 있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일주일이 넘어가는 방문 기간들을 가지고 있는 고객들만 잡아서 우리가 우리 사이트에 우리 상품에 관심이 그렇게 높지 않구나 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 관여를 높일 수 있는 마케팅을 해보는 겁니다. 이런 방법들을 많은 고객들이 쓰고 있으시죠. 세 번째 전략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퍼스트 파티만 사실 고려를 하긴 했는데 만약에 오디언스 매니저 어드밋 DMP 제품을 쓴다면 우리가 제휴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세컨 파티 구매를 해서 가지고 오는 서드 파티 데이터까지 인테그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퍼스트, 세컨드, 서드 파티의 조합과 여집합과 합집합 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의 세그멘테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세그멘트를 통해서 보다 정밀하게 타겟팅을 하고 보다 정밀하게 커스터머 프로파일링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방법인데 이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고효율의 세그멘트를 잡아냈다면 이 세그멘트를 대상으로 확장을 루컬라이크 모델을 돌려서 확장을 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네 번째 세그멘테이션의 전략에 들어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3번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고효율 반응의 비지터 세그멘트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오디언스 매니저를 썼든 혹은 에네틱스에 썼든 했는데 오디언스 매니저에서는 루컬라이크 모델링이라고 하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효율 세그멘트를 100명의 비지터를 찾아냈습니다. 이 100명의 비지터를 1000명으로 확장시켜서 마케팅을 좀 더 잘하고 싶은데 이 1000명으로 어떻게 확장을 시킬까 라고 하는 기능들을 루컬라이크 모델링이 나오는 기능으로 어도비 오디언스 매니저에서 제공을 합니다. 이 기능을 통해서 세그멘테이션을 확장을 해보는 거죠. 이게 이제 애드 리액션과 퍼스트 세컨드 서드 파티의 조합이 같이 결합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번은 이제 제외시키고 1번을 보죠. 내추럴 유입에서 우리가 비지터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세그멘트를 할 수 있습니다. 애드를 반응하지 않고 들어온 사람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미 우리 사이트에 익숙하거나 광고를 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유입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돈을 써서 광고를 하지 않아도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세그멘트로 잡아서 애큐리션을 유도하는 마케팅에서 제외시켜 보는 겁니다. 두번째 전략은 브랜드성 광고가 있고 퍼포먼스성 광고가 있다고 크게 구분을 한번 지어보죠. 그러면 브랜드성 광고에 노출된 사람들이 퍼포먼스 광고로 연결될 수 있도록 오디언스 세그멘트를 잡아서 연결을 시켜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입니다. 네번째로 우리가 우리가 어떤 페이드 소셜 비디오 디스플레이에서 광고를 했는데 저효율의 광고를 있었던 사람들 세그멘트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세그멘트를 잡아서 크리에이티브가 잘못됐는지 혹은 채널이 잘못됐는지 판단을 해볼 수도 있고 다른 채널 다른 크리에이티브로 연결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네 가지의 세그멘테이션 전략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추가적으로 조금 더 딥하게 세그멘테이션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 봅시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고급자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퀀셜 세그멘테이션 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그멘트 빌더에 보시면 우리가 세그멘트를 엔드 오어 조건으로만 조합하는 게 아니라 덴으로도 조합할 수 있도록 연산자를 제공을 하는데요. 이것은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이벤트를 잡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덴을 쓰면 어떤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를 판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 것이 발생한 시간의 차를 within이나 after로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지 상세하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는 구매의 스텝 1 구매의 스텝 2 를 잡았는데요. 구매 스텝 1과 구매 스텝 2가 바로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그리고 구매 스텝 1 다음에 구매 스텝 2가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사건을 세그멘테이션을 한번 해봤습니다. 세 번째로는 된 조건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세그멘테이션 인데 이 안에서 우리가 구성한 로직으로만 볼 것이야 혹은 우리가 구성한 로직 앞에서 벌어졌던 것만 볼 거야 이게 only before sequence 구요 혹은 우리가 구성한 로직 바로 뒤에서 일어난 데이터만 볼 거야 이게 only after sequence 인데요 이러한 논리 구조를 좀 더 상세하게 구성시켜 버릴 수 있습니다. 깊이 설명을 드리면 only before sequence 는 우리가 설정한 시퀀스 로직과 패턴이 일치하는 마지막 시퀀스의 첫 번째 힌트 값과 그 전에 모든 힌트가 포함되는 거고요 only after sequence 는 설정한 시퀀스 로직과 패턴이 일치하는 첫 번째 시퀀스의 마지막 힌트 값과 그 후의 모든 힌트가 포함이 됩니다. 말로 하니까 조금 어렵죠 제가 상세하게 예시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 어떠한 비지터가 세 번의 방문이 있었고 첫 번째 방문에서는 메인 페이지랑 스텝 1까지 갔고 두 번째 방문에서는 메인 페이지 스텝 2 스텝 스텝 1 스텝 2 스텝 3 스텝 1 스텝 2 이런 식으로 흘러갔고 세 번째 방문에서는 메인 페이지 안고치고 바로 스텝 2로 먼저 들어갔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이것을 제가 세그먼트를 히트 기준으로 한번 보고 우리가 구성하는 시퀀스의 조건은 비지 컨테이너로 봤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비지 컨테이너의 시퀀스이기 때문에 이 비지 안에서 펄트에이즈 스텝 1 히트 바로 다음에 펄트에이즈 스텝 2가 일어나는 사건들만 쫙 뽑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비지 2에서 이것이 일어났구나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디펄트 조건으로는 비지 2만 가지고 옵니다. 세그먼트 쇼가 히트여도 비지 2만 가지고 오니까 비지 2에 발생한 페이지 뷰를 다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유니크 비지터는 하나고 비지터 하나고 페이지 뷰는 9개가 됩니다. 그런데 온리 피포 시퀀스 기준으로 보면 어떠한 시퀀스 설정된 로직이 패턴을 일치하는 우리가 여기서는 패턴이 두 번 있었지 않습니까? 스텝 1 다이미 스텝 2가 마지막 시퀀스의 첫 번째 히트값 그 이전 것만 가지고 오는 게 온리 피포 시퀀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퀀스가 다섯 번째 페이지 방문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스텝 1 그것을 포함한 데이터와 그 전 것을 다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비지 컨테이너이기 때문에 비지 2만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유니크 비지터는 하나 비지 히트 하나 페이지 뷰는 다섯 개가 됩니다. 그럼 반대로 원래 애프터 시퀀스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비지 2에서만 가지고 오는데 첫 번째로 일치하는 시퀀스 여기서는 메인 스텝 1 스텝 2가 될 텐데 여기서 일치하는 마지막 히트값이니까 세 번째 페이지 방문에 스텝 2가 됩니다. 그것 이후에 있었던 모든 히트를 가지고 온 겁니다. 유니크 비지터는 하나 비지 또 하나 그런데 페이지 뷰는 일곱 개가 되는 겁니다. 조금 복잡하죠? 근데 약간 바꿔서 한 번 더 봅시다. 비지 컨테이너는 그대로인데 세그먼트를 보여주는 컨테이너 조건 세그먼트 쇼가 비지스로 바뀌었다고 한 번 가정을 해볼게요. 앞에서는 시퀀스 조건의 비지 컨테이너인데 세그먼트 쇼를 히트로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시퀀스 조건이 비지 컨테이너인데 세그먼트 쇼를 비지스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디폴트 조건은 앞에와 똑같이 그냥 전체를 다 가지고 오죠. 그런데 Only before 시퀀스도 비지 조건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두 번째 비지스를 다 보여주고요. Only after 시퀀스도 비지 2를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페이지 뷰는 9개가 똑같이 되는 거죠. 인클루드를 디폴트로 쓰든 Only before 하든 Only after 하든 결과는 동일하게 나올 겁니다. 여기서는 이 조건에서는 그리고 세그먼트 쇼를 비지터로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것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여기서는 비지터로 하기 때문에 시퀀스 로직과 일치하는 비지터의 모든 데이터 비지터 A의 비지 1, 비지 2, 비지 3 의 데이터 전체를 디폴트해서 보여줄 거고요. Only before나 Only after도 똑같이 위에서 설명하고 있는 예시 그대로의 데이터를 동일하게 보여줄 겁니다. 이번엔 조금 바꿔볼게요. 시퀀스의 조건을 비지터 컨테이너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에서는 비지 2에서만 두 개의 시퀀스 로직을 찾아낼 수 있었는데 비지터 조건으로 컨테이너를 구성을 해서 시퀀스를 만들면 비지 2의 마지막이었던 스텝 1 히트 그리고 비지 3의 첫 번째 발생한 스텝 2 히트도 이 로직 안에 걸리게 됩니다. 저희가 구성을 펄치에 스텝 1 히트 바로 다음에 펄치에 스텝 2 히트를 발생하는 걸로 로직을 삼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히트 기준으로 세그먼트를 보면 인클루 드는 그냥 다 가지고 오죠. 비지터 A를 비지터에 해당하는 세그먼트로 봤기 때문에 똑같이 보여주고 온리피포 시퀀스에서는 첫 번째 걸리는 마지막 로직에 걸리는 시퀀스의 첫 번째 히트인 비지 2의 스텝 1을 포함한 이전 데이터를 다 가지고 오는데 비지 2만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비지 1까지 가지고 옵니다. 왜냐하면 비지터 컨테이너로 시퀀스를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니크 비지터는 1인데 비지스는 2개가 되고 페이지 뷰는 11개가 됩니다. 온리 애프터 시퀀스로 가지고 오면 우리가 비지 2에서 첫 번째로 걸리는 세 번째 페이지 방문 스텝 2를 포함한 그 이후의 페이지들을 다 가지고 오는데 히트들을 다 가지고 오는데 비지 2와 비지 3까지도 가지고 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왜냐하면 시퀀스를 비지터 컨테이너로 받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히트로 가지고 오니까 유니크 비지터는 하나가 되고 비지스는 두 개가 되는데 페이지 뷰가 12개가 되는 겁니다. 온리 애프터 비포우와 온리 애프터의 결과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이것을 기준으로 사실 온리 애프터 시퀀스를 되게 재밌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떠한 사건이 발생한 이전 데이터만 다 보고 싶어 라고 할 때는 온리 애프터 시퀀스를 익스클루드로 조건으로 주면 익스클루드 조건으로 주면 어떠한 액션이 있었던 사건들 전체를 비지터 기준으로 보고 싶어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조금 뒤에 상세하게 예시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지터 컨테이너에서 세그먼트 쇼우를 비지수로 잡아봤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디폴리트 조건은 그냥 비지터 1을 다 가지고 옵니다. 온리 애프터 시퀀스에서는 비지트 기준이기 때문에 비지트 1과 비지트 2를 그냥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온리 애프터 시퀀스에서는 비지트 2와 비지트 3을 그냥 다 가지고 옵니다. 앞에 히트와 다르게 구별해서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걸리는 비지트를 그냥 다 보여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시퀀스를 비지터 컨테이너로 하고 세그먼트 쇼우를 비지터로 했을 때는 위에 있는 예시의 비지터 A의 결과를 디폴트 조건이든 온리 비포든 온리 애프터든 동일하게 그대로 다 그냥 보여줍니다. 그래서 유니크 비지터는 하나 비지트는 3개 페이지 2는 16개가 모두 동일하게 나올 겁니다.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온리 애프터 시퀀스를 활용을 해서 재미있는 예시를 한번 만들어봅시다. 칼클리 매트릭을 한번 만들건데요. 우리가 셀러에게 연락을 하는 어떤 순간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페이지가 발생하기까지 어떤 특정 비지터가 몇 번의 다른 페이지들을 봤을까 라는 걸 보고 싶은 니즈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세그먼트를 히츠 비포 퍼스트 컨택트 셀러라는 걸로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페이지 뷰가 어떠한 것들을 구성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페이지 뷰를 그래서 이그지스트 조건으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컨택트 셀러라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고린 페이지 뷰에 있는 메트릭을 조건이 그 다음에 발생을 했어 라고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을 온리 애프터 시퀀스로 페이지 뷰가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컨택트 셀러가 발생을 했는데 이것이 발생한 이후만 우리는 다 가지고 올 거야. 온리 애프터 시퀀스 시퀀스가 걸리는 로직의 첫 번째 히트를 포함한 그 이후 데이터만 다 가지고 올 거야. 라고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익스클로드 조건으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이제 핑크색 영역이 보이는 게 익스클로드 조건이 되었다. 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 어떠한 액션이 발생한 첫 번째 시퀀스가 걸리는 히트 이후의 데이터가 아니라 히트 이전의 데이터를 가지고 올 겁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를 더 만들어 볼게요. 이 사람은 처음 방문한 사람인 비지 조건 비지 넘버가 1인 사람만 해서 뉴 비지터를 한번 잡아 봤습니다. 그리고 컨택트 셀러가 있는 사람만 비지 조건으로 하나 세그멘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만든 다음에 제가 칼클렛 매트릭을 만들 건데요. 칼클렛 매트릭은 프로덕트 디테일 페이지들을 본 그 페이지의 이벤트들 숫자 나누기 유니크 비지 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방문 자당 프로덕트 디테일 페이지 뷰의 숫자가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에 조건으로 아까 앞서 만들었던 세그멘트들을 넣어봤습니다. 퍼스트 컨택트 셀러가 있었던 그 이벤트 이전에 발생을 한 페이지 뷰들 프로덕트 디테일 페이지들 그리고 이 사람은 뉴 비지터야만 하고 그리고 컨택트 셀러 비지터에 걸려야만 하는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런 결과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최근 90일로 데이터 레인지를 만들었고 매트릭으로 첫 번째 방문했고 방문한 사람이 이 90일 내에 방문한 사람이 컨택트 셀러를 한 결과가 있고 그 전에 도대체 몇 개의 pdp 페이지를 본 거야 평균적으로 라고 하는 건 만들 수 있는 거죠. 여기서는 평균 5.09개의 페이지 뷰가 pdp 페이지의 페이지 뷰가 발생을 했네요. 90일 내에 그러면 이렇게 5.09개가 발생을 했는데 그 과거 90일이 아니라 최근 30일은 어땠고 전달은 어땠고 작년 동기에는 어땠는지 비교도 해볼 수 있겠죠. 우리가 페이지 구성을 다르게 했거나 플로우를 변경시켰거나 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컨택트 셀러를 원하는데 컨택트 셀러까지 가는데 얼마나 시간이 더 걸리는 거야 라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는 다른 예시 아주 재미있는 걸 한번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기능인데요. 여기서 지금 보시는 화면에 연산자가 is greater than 많이 보셨을 텐데 디스틱트 카운트라는 걸 나온 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최근에 나온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어떠한 값을 디스틱트하게 볼 수 있는 기능이 과거에는 없었는데 어도비 에너티스에서 출시할 기능으로 어떠한 값이 여러 번 반복됐을 때 이것을 중복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몇 개가 발생을 한 거야 겹치는 애들을 제외했을 때 라는 걸 보고 싶을 때 디스틱트 카운트 기능을 씁니다. 여기서는 프로덕트의 히트가 순수하게 겹치지 않고 3개 이상 있었던 것들을 잡아오는 거죠. 이렇게 구성을 해서 제가 온라인 오더를 발생을 시키는 것들을 한번 데이터를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디스틱트 카운트를 1, 2, 3 아까 앞에 구성했던 3 이상으로 구성을 한 세그멘트를 온라인 오더 밑에 한번 넣어봤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경우가 나오냐면 온라인에서 주문을 할 때 상품을 함께 디스틱트하게 주문한 사람 상품을 2개 주문한 사람 3개 주문한 사람 상품을 3개 이상 주문한 사람 을 구별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한 상품을 A 상품을 여러 예를 들어 신발을 산다고 했을 때 A 신발을 3켤레 주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3켤레 주문한 게 아니라 A 상품 B 상품 C 상품 했을 때 3개의 상품을 주문한 것을 디스틱트하게 보고 싶어 라는 니즈가 있을 때 이런 걸 만드는 겁니다. 전제 조건은 온라인 오더와 프로덕트가 동시에 발생하는 동시에 히트로 발생하는 서버콜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거죠. 되게 재밌지 않나요? 디스틱트 카운터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보고 싶은 다양한 데이터들을 한눈에 볼 수도 있게 됩니다. 이게 다 세그멘테이션인데요. 지금까지 세그멘테이션에 대해서 제가 이런저런 팁들 굉장히 상세한 피처들 전략들 좀 더 깊이 들어간 어드밴스드 피처인 시퀀셜 세그멘테이션 까지 또 다 다뤄봤습니다. 저는 어드밤에너르틱스를 쓰시는 look 혹은 어드밤에너르틱스를 고려하시는 고객분들이 세그멘테이션을 잘 사용을 하셔서 조금 더 인사이트 를 가지시고 디지털 마케팅의 성과를 높이시는데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드비에서 일하고 있는 서성흐 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